어휴, 쟤네. 신났다. 야, 뻔해, 뻔해! 깻잎이 죽여준다고? 위급 상황에서만 인삼매및 안아주고 힘내. 내가 있잖아. 이렇게 익혀주고. 아저씨가 있는 게 웃기겠지. 팔 쓰는 거? 선생님,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, 뭐라도 하라고 하면 할게. 여기 서 있는 것보다는 낫지. 옷 좀 줘보세요. 여기서 입히시는 것부터. 인삼매매는 선생들이에요. 선생님, 인삼매매. 둘 다 해요? 힘내! 내가 있잖아.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냐, 아버지. 힘내! 사투리로 해도 돼요, 아버지. 인삼매매여. 참 어렵네, 이거. 야, 네가 해야 되는 거, 이거.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. 아침부터 하셨어요, 그만. 해볼까요? 어, 아휴. 아휴. 아휴... 아휴. 힘낳. 내가 있잖아. 어휴. 아이... 아니... 네? 아휴... 네? 그쪽으로 가자. 네.